늦은 밤, 한 남자가 뒤쫓아오는 무리를 피해 재건축이 예정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섰다. 거의 모든 가구가 이사를 해 불빛조차 없는 곳이었다. 남자는 눈에 보이는 아파트 건물로 잽싸게 뛰어올라가 3층 복도 끝에 몸을 숨겼다. 타다닥, 그를 쫓아오던 무리가 3층을 지나쳐 위로 올라가는 소리를 듣고서야 남자는 참았던 숨을 돌렸다.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걸 확인한 남자는 구부리고 있던 몸을 일으켰다. 휴, 죽을 뻔했네. 아파트 3층까지 올라올 때는 정신없이 한다름에 왔지만, 막상 아래로 내려가려니 어두워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 그는 자켓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조명을 켰다. 하, 이제 좀 보이네. 어? 그런데 저건 뭐지? 쫓겨 올라올 때는 미처 몰랐던 이상한 물체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물체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다가갔다. 짐폿다리 같기도 하고, 버려진 이불더미 같기도 했다. 이게 도대체 뭐야? 남자는 발끝으로 툭툭 그것을 찾아 불길한 감촉을 느꼈다. 설마... 남자는 발바닥에 힘을 주며 휙 그것을 쓰러뜨리고는 핸드폰 불빛을 비췄다. 드디어 그것의 실체가 드러났다. 허! 그의 눈에 누군가의 손가락과 이어 딱딱하게 굳은 사체가 차례로 들어왔다. 에이, 이거 내가 다 뒤집어 쓰겠네! 아파트 복도에서 버려진 시신을 발견한 철도범 지용균은 서둘러 자리를 떴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온 강산은 소파에 앉아 꾸박꾸박 졸고 있었다. 봄이라 그런지 몸도 노곤한데다 전날 늦게까지 형사 시절 동료들과 술을 마신 탓에 피로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자신의 자리에 앉아 멀뚱히 강산을 바라보던 미나는 심심한 듯 핸드폰을 꺼내 게임을 시작했다. 평소 그녀가 즐겨하는 블루드래곤 레전드라는 판타지 게임이었다. 미나가 한창 게임 산매경에 빠져있는데 벌컥 사무실 문이 열렸다. 그 소리에 미나는 후다닥 핸드폰을 내려놓고 강산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결임에도 강산은 사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의뢰인의 모습을 빠르게 스캔했다. 강산은 소파 앞에 우뚝 선 채 자신쪽으로 다가오는 의뢰인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단발머리에 귀걸이는 안 했고 교복 비슷한 옷을 입고 있네. 정식 교복은 아닌 것 같은데 저런 걸 스쿨 패션이라고 하나? 흠, 저 차림새 때문에 어려 보이는 걸 수도 있겠네. 제법 고가의 시계를 찬 걸 봐서는 부잣집 따님인 것 같고. 줄곧 의뢰인을 탐색하던 강산이 뒤늦게 인사를 건넸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쪽으로 앉으시죠. 미나가 음료를 내오고 강산은 의뢰인 유하나와 마주앉아 이야기를 시작했다. 무슨 일로 저희 사무실을 찾으셨나요? 강산은 유하나의 슬픈 눈을 바라보며 물었다. 저희 엄마가... 흐흑... 유하나는 첫 문장도 끝내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강산이 난감해하는데 미나가 그녀 옆으로 가 티슈를 건네며 위로를 했다. 저희 탐정사무소는 힘들고 억울한 일을 겪은 분들이 찾아오는 곳이니까 실컷 우셔도 돼요. 다 울고 나서 천천히 말씀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유하나는 미나 말대로 10분 넘게 울다 가까스로 눈물을 멈췄다. 죄송해요. 이러려고 온 게 아닌데... 괜찮습니다. 그만큼 의뢰인분이 힘든 상황이라는 반증이니까요. 강산은 옅은 미소를 띠며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했다. 얼마 전에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경찰은 감전사라고 하는데 정작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재건축이 예정된 빈 아파트였어요. 전기도 안 들어오는 곳이요. 감전사라고요? 강산은 특이한 경우라고 생각했다. 네, 그런데 원인을 못 찾고 있어요. 워낙 증거가 없다 보니까 자연 발화를 의심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왔고요. 흠, 그렇군요. 그걸 끝으로 경찰은 그냥 미제사건으로 덮으라는 것 같아서 이렇게 탐정님을 찾아온 거예요. 강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 부친은... 어렸을 때 엄마랑 이혼하시고 외국으로 가셨어요. 지금은 연락이 완전히 끊겼고요. 알겠습니다. 일단 사건 접수하고 수사 시작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의뢰인 유아나는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의뢰인 조사서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의뢰인이 돌아가자 사무실에는 다시 강산과 미나만 남았다. 강산은 유아나가 남긴 의뢰인 조사서를 꼼꼼히 읽어내려갔고 미나는 맞은편 소파에 앉아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다 툭 질문을 던졌다. 탐정님은 자연발화를 믿으세요? 자연발화? 아, 좀 전에 의뢰인이 말했던 그거. 미나, 넌 믿니? 강산의 시선은 여전히 조사서에 고정돼 있었다. 그럼요. 사례가 꽤 많거든요. 인터넷에도 비슷한 사건이 많이 소개됐고요. 혹시 이번 사건도 자연발화가 맞다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하하, 미나야. 뭘 어떻게 해? 우리는 범죄의 원인과 결과만 알아내면 되는 건데. 아니, 그 유아나라는 친구가 너무 안타까워서요. 범인이 있으면 응징이라도 할 텐데 자연발화 사건이면 너무 허무하잖아요. 강산은 조사서를 내려놓고 멀뚱히 그녀를 바라봤다. 미나야, 어차피 죽음이란 건 다 허무한 거 아닐까? 내 앞에서 말하고 웃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 그 이유가 뭐든 공허함은 마찬가지겠지. 강산은 창가 쪽으로 가서 바깥 풍경에 시선을 주었다. 강산은 다음 날부터 감전사로 죽은 백진이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 대상에게는 인터넷 기록을 샅샅이 뒤지라고 하고 미나에게는 백진이가 교수로 재직하던 동남대가 그녀의 행적에 대해 탐문하라고 지시했다. 강산 자신은 처음 시신을 발견한 절도산범 지용규를 찾아 나섰다. 초동수사에 대한 자료를 동남서 오영식 과장에게 인계받은 덕에 밑바닥부터 조사해야 하는 번거로움은 면한 셈이었다. 오영식 과장은 과거 강산의 형사시절 선배였다. 강산은 지용규에게 미리 전화를 해 시신이 발견된 재건축 아파트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약속을 한 상태였다. 하아, 이렇게 되면 지용규도 의심을 해야 하는 건가? 통화도 연결되지 않고 약속 장소에도 30분 이상 안 나타나자 강산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다. 강산의 인내심이 바닥에 다다른 그때 지용규가 허슬렁거리며 커피숍에 나타났다. 강산이 먼저 그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다. 여기입니다. 지용규는 강산을 힐끗 쳐다보고는 어깨를 좌우로 흔들며 느린 걸음으로 다가왔다. 흠흠, 꽤나 건들대는 친구구만. 강산은 유심히 지용규를 살폈다. 170 정도의 아담한 키에 날렵한 몸을 가진 그는 너무 마르지도 않고 군살도 없는 단단한 스타일이었다. 남의 집을 넘나드는 도둑의 체형으로는 딱 알맞아 보였다. 도둑답게 그의 눈은 커피숍 안에 물건은 살피지만 사람들과는 시선을 마주치지 않았다. 물론 강산의 눈도 슬쩍 피했다. 그러면서도 다리는 쫙 벌리고 두 팔은 소파양 쪽으로 최대한 넓게 펼쳐 앉았다. 지용규 씨, 직업이 도둑이시네? 네, 맞습니다. 뭐 잘못됐어요? 아니, 전혀. 강산은 C2구권은 상체를 지용규 쪽으로 기울였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용규 씨, 까딱하면 감옥 갈 수도 있겠는데. 내가 왜요? 내가 물건 훔쳤다는 증거 있어요? 아니, 당신이 발견한 시신을 그렇게 만든 범인이 안 잡히고 있잖아. 이러다가 지용규 씨가 범인으로 몰리는 수가 있어. 강산의 말에 지용규는 버락 화를 냈다. 웃기는 소리. 내가 그런 말에 넘어갈 줄 알고? 강산이 기선제압을 하려는 걸 눈치챈 듯 지용규가 세게 나왔다. 강산도 물러나지 않았다. 흠흠, 내가 무슨 득을 본다고 없는 말을 해. 의뢰인이 지금은 날 찾아왔지만 이대로 계속 범인이 안 잡히면 다음엔 어디로 가겠어? 방송국이겠지. 그런 거 있잖아. 그것을 알려주며 같은 프로그램. 그 다음엔 어떻게 될까? 여론이 안 좋아지고 경찰 꽁무니에 불이 붙겠지. 그럼 운 나쁘게도 지용규 씨가 위험해질 수 있어. 전과자의 삶이란 그런 거니까. 흠, 하지도 않은 일을 뒤집어쓰고 싶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지. 강산의 말에 지용규는 입을 실룩거리며 불만의 제스처를 취했지만 겁이 나는 것도 사실이었다. 뭐, 일단 그렇다는 거고 지용규 씨가 내 질문에 잘 대답하고 성실히 협조해주면 내가 사건을 깔끔하게 해결할 테니 지용규 씨가 곤란을 처할 일은 없겠지. 그냥 그날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해주면 돼. 흠, 무슨 말인지 알겠수다. 내가 안강산 탐정 이름은 익히 들었으니 믿고 말아줘. 겁나서 협조하는 건 아닙니다. 흠, 당연하지. 강산의 의도대로 지용규는 순순히 자신이 겪었던 일을 설명했다. 그날 내가 동네 건달들하고 문제가 좀 생겨서 도망을 치던 중이었거든요. 실수로 그것들 집을 터는 바람에. 아무튼 건달무리를 피해서 재건축 아파트 쪽으로 도망을 쳤는데 어찌나 집요하게 따라오단지 아무 건물이나 무작정 뛰어들어갔어요. 3층쯤이었나? 거기 복도 끝에 숨어있는데 그것들이 죄가 있는 층을 지나쳐서 위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돌리고 나오는데 복도 중간쯤에서 그걸 발견한 거예요. 흠, 발견 당시 사체는 어떤 모습이었나요? 처음에는 누가 버리고 간 이불이나 옷보따린 줄 알았어요. 워낙 깜깜해서 잘 안 보였거든요. 그런데 발로 건드려보니까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푹신하면서도 무게감이 드는 게 그래서 다시 툭 차면서 휴대폰 불빛을 비췄는데 사람 손이 보이지 뭐예요. 벽을 향해서 몸을 동그랗게 말고 있어서 짐 뽀따리처럼 보였던 거예요. 아무튼 아파트를 도망쳐 나오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내 참, 내 평생 경찰을 피해 다녔는데 내가 신고 전화를 하다니. 강산은 지용규의 말에 피식 웃고는 생각에 잠겼다. 흠, 말로만 들어서는 안 되겠는데. 아무래도 그 아파트 복도에 가봐야겠어. 지용규와 헤어진 강산은 그 길로 백진희가 발견된 재건축 예정지로 향했다. 지용규의 말대로 아파트는 주민들이 거의 이사를 나가 텅 빈 상태였다. 범죄자들이 딱 좋아할 환경이구만. 아직 공사전이라 사람도 없고. 강산은 사체가 놓여있던 동남주공아파트 8동 3층을 찾아 올라갔다. 옛날 아파트라 복도식이구만. 아, 저긴가 보네. 강산은 폴리스 라인이 쳐진 복도 중간쯤으로 향했다. 라인 안쪽에는 흰색 스프레이가 뿌려져 있었다. 흠... 강산은 뚫어지게 범죄 현장을 바라보았다. 이 아파트는 전기가 끊긴 상태라 감전의 위험은 전혀 없어. 사건 당일 흐리거나 비가 오지도 않았고, 그렇다면 다른 곳에서 감전된 후 누군가 이곳에 유기를 했다는 건데. 강산은 복도 난간 너머로 보이는 동남산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뱉었다. 하아, 이거 보이는 건 동남산밖에 없는데. 일단 강산은 큰 소득 없이 돌아서야 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산은 하루 종일 각자 맡은 발을 열심히 해준 미나, 태산과 함께 저녁을 먹으러 갔다. 그들이 택한 메뉴는 보쌈이었다. 어머, 이 집 김치 엄청 맛있네요. 미나가 고기에 김치를 올려 먹으며 감탄을 연발했다. 흠흠, 괜찮네. 고기도 야들야들하고. 그런데 너희들 뭐 건진 것 좀 있니? 강산의 질문에 먼저 태상이 대답했다. 저는 주로 피해자 백진희의 신상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일단 이분은 탐정님도 아시다시피 동남대 영어과 교수이고 의뢰인이자 딸인 유하나와 고급 아파트에서 단둘이 거주했어요.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은 지도하는 학생들과 사교모임 친구들이었고요. 사교모임? 강산이 큼직한 보쌈고기를 젓가락으로 든 채 물었다. 네. 대학 교수, 의사, 법조인 같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임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하고 파티도 자주 하고 해외여행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았어요. 한마디로 전문직에 종사하는 부자 모임이라고 해야 하나? 특별히 의심 가는 인물은 없고? 네. 인터넷상으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어요. 직접 만나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래. 태상에 네 말이 맞다.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지. 태상에 보고가 끝나자 이번에는 미나가 입을 열었다. 저는 동남대에 가서 백진희 교수하고 일했던 조교 몇 명이랑 학생들을 만나봤는데요. 좀 특이한 게 있었어요. 그래? 뭔데? 강산의 눈이 반짝빛났다. 남학생들은 대부분 백진희 교수한테 호의적이었는데 여학생들은 무척 싫어하는 것 같더라고요. 왜지? 그야 뭐. 백진희 교수가 나이치고 동안인데다 미인이기 때문 아닐까요? 강산은 핸드폰을 열어 미리 확보해두었던 백진희의 생전사진을 들여다보았다. 흠흠. 미나 말을 듣고 보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 PBKH랑 닮은 구석도 있고. PBKH요? 그게 누군데요? 아. 미나 넌 모르겠구나. 그런 사람이 있다. 예전에 유명했던 배우. 아무튼 백진희 교수를 죽일만한 결정적인 단서는 둘 다 못 찾은 거네. 강산은 태상과 미나가 찾은 자료를 토대로 자신이 직접 나설 차례임을 깨달았다. 다음 날, 강산은 최근에 백진희와 자주 연락했던 지인 셋을 뽑아 차례로 만나보았다. 첫 번째는 같은 대학에서 근무하는 모니카정으로 미국 교포 출신 교수였다. 강산은 그녀의 교수실로 찾아가 면담했다. 미국에서만 자랐는데 한국말이 제법 유창했다.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요. 백 교수는 늘 밝고 따뜻했던 사람이라 그런 일을 겪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모니카정은 얼굴을 살짝 찡그리며 슬픔을 표했다. 혹시 주변에 원한을 살만한 사람이 있었나요? 하, 누구에게나 친절했던 사람인데. 그보다 우연한 사고 아닐까요? 어쩌다 나쁜 사람들한테 걸려 그런 일을 당하고 버려진. 그것 말고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녀는 눈물이 나는 걸 참으려는 듯 잠시 허공을 바라보았다. 네, 그 부분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발적 살인의 경우 대부분의 가해자는 현장에서 바로 도망을 치는데 백진희 씨의 사체는 사망 후 옮겨진 걸로 보입니다. 게다가 전기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흔치 않고요. 아,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백 교수는 그저 상냥한 사람이었어요. 혹시 그 사교 모임에 같이 나가시나요? 아, 알바트로스 모임이요? 강산은 그 사교 모임의 명칭이 알바트로스임을 직감했다. 강산의 질문에 모니카 정은 어깨를 으쓱하더니 빠지못해 대답했다. 글쎄, 편협한 우월감이랄까? 속묽은 성이랄까? 그런 게 싫었어요. 백진희 씨는 계속 그 모임을 나갔고요. 네, 그랬죠. 그런데 그 모임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아, 아닙니다. 그냥 참고사항입니다. 하하. 강산은 멋쩍은 듯 크게 웃고는 교수실을 빠져나왔다. 강산은 동남대에 온 김에 미나가 만났던 나유리라는 학생을 보기로 했다. 그녀와는 학교 앞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만남을 가졌다. 어머, 아저씨 정말 탐정 맞아요? 긴 생머리에 놀란 토끼처럼 눈이 동그란 나유리는 호기심이 많은 학생인 듯했다. 강산은 은은한 미소를 머금은 채 질문을 시작했다. 우리 직업말로는 여학생들이 백진희 교수를 별로 안 좋아했다던데 왜죠? 아, 그거요? 나유리는 김빠진 표정을 지으며 입을 비쭉거렸다. 학생들한테는 뻔한 얘기라도 수사에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말해줘요. 강산이 진지한 태도를 보이자 나유리가 입을 열었다. 별건 아니고요. 우리랑 너무 비교되니까 외모도 그렇고 꾸미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교수님이 너무 예쁘니까 남자애들이 우리를 본체만체 한다고요. 하, 짜증나. 강산은 자신도 모르게 웃고 말았다. 아, 웃어서 미안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그런데 남학생들이 그러는 건 그냥 단순한 동경 아닌가요? 그렇다고 교수님에게 다른 마음을 품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에이, 그건 모르는 말씀이세요. 남자애들 눈빛이 얼마나 진지한데요. 소문이긴 한데 예비역 선배 하나는 교수님하고 개인적으로 만난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흠, 그렇군요. 그 선배 이름이 뭔가요? 김지훈이라고? 정말 잘생긴 선배예요. 하, 이제 교수님도 안 계시니까 나한테 관심을 가져주려나? 강산은 교수의 죽음보다 자신의 연애에 더 관심을 갖는 나유를 보고 쓴 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 강산은 김지훈의 자취방으로 찾아가 그를 만났다. 그가 혼자 사는 집은 꽤 넓은 평수의 고층 오피스텔이었다. 부자 부모를 둔 모양이구만. 강산은 자신의 집보다도 넓은 김지훈의 오피스텔로 들어서며 생각했다. 별 경계 없이 강산을 들인 김지훈은 나유리가 말한 대로 훤칠하게 잘생긴 청년이었다. 저도 교수님의 죽음에 큰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거실 소파에 마주 앉자마자 김지훈은 사건 이야기부터 꺼냈다. 강산은 거실 한쪽 벽을 가득 메운 책장과 장식장을 전부 훑어본 뒤에야 김지훈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왜죠? 교수님은 누구한테 원한을 살 뿐이 아닙니다. 혼자 그런 위험한 장소에 갈 사람도 아니고요. 김지훈은 제법 똑부러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학생들 말로는 김지훈 씨가 피해자와 친하게 지냈다고 하던데 맞나요? 강산의 질문에 김지훈은 조금 당황하는 듯했다. 아, 특별한 건 아니고 그냥 우정 같은 겁니다. 교수님과 저는. 음, 멋지군요. 사제지간의 우정. 그런데 이제 본의 아니게 우정을 나눌 사람이 사라져버렸군요.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정말 어머니같이 좋은 분이셨는데. 담담해 보였던 김지훈이 눈물을 흘렸다. 강산은 그를 위로할 수밖에 없었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제가 괜히 아픈 곳을 들춘 것 같아 죄송하군요. 아닙니다. 탐정님이 꼭 우리 교수님을 죽인 범인을 잡아주세요.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김지훈은 여전히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사건의 전모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강산은 무거운 마음을 안고 다시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로 돌아온 강산은 창가에 서서 생각이 잠겼다. 대학 교수가 감전돼 사망했고 재건축 아파트에 버려졌다. 피해자는 원한을 살만한 성격도 아니고 가방에 있던 현금과 기중품도 그대로다. 감전에 의한 손끝 화상 외에는 다른 물리적 외상이나 흔적도 없었다. 돈도 아니고 원한도 아니라면 결국 지정에 의한 사건이란 말인가. 강산은 고개를 갸웃거리다 사무실에 나와있는 태상에게 다가갔다. 태상아, 백진이 전남편 있잖아. 그 사람하고 백진이 사이에 통신기록 확인해 줄 수 있니? 멀뚱히 소파에 앉아있던 태상은 바로 노트북을 켰다. 태상이 통신기록을 찾아내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강산은 이제 백진이가 활동했던 사교모임 알바트로스 회원들을 만나봐야 할 때라 생각했다. 강산은 태상을 통해 알바트로스 모임이 있는 날을 알아내 그들이 모인다는 고급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다. 강산과 미나는 제법 근사하게 차려입고 초대장도 없이 연회장을 방문했다. 어머 탐정님, 턱시로가 이렇게 잘 어울리실 줄 몰랐는데요? 미나 너도 전혀 못 알아보겠다. 생각보다 드레스가 잘 어울리는구나. 제가 평소에 터프하게 입어서 그렇지 이런 공주옷도 꽤 좋아한다고요. 아무렴. 자 이제 슬슬 들어가 볼까? 강산과 미나는 자연스럽게 연회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앞을 지키던 호텔 직원에게 제지당했다. 초대장 보여주시죠. 직원은 젠틀하면서도 완강한 투로 말했다. 아, 내가 급히 오느라 깜빡하고 초대장을 놓고 왔습니다. 직원이 의심의 눈초리로 강산을 바라보자 미나가 냉큼 나섰다. 우리 병원장님이 세미나 마치고 바로 오시느라. 그런데 우리 원장님 얼굴 모르세요? 방송에도 엄청 많이 나오시는데? 미나가 쪼는 듯한 눈으로 직원을 쏘아보자 그가 머쓱한 표정을 지었다. 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느 병원... 어머, 슬슬 기분 나빠지려고 하네? 이 호텔에서 모임 한두 번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눈썰미 없는 직원을 배치했죠? 불쾌하네 정말? 미나가 화가 난 듯 연기하자 직원은 바로 강산과 미나를 안으로 들여보내줬다. 미나야, 너 배우해도 되겠다. 아주 좋았어. 연회장 안에 들어가니 대략 스무 명 정도의 사람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강산은 그 중 한 그룹에 슬쩍 끼어들었다. 혹시 백진희 교수 아시나요? 강산의 물음에 무리의 사람들이 모두 얼음처럼 굳어버렸다. 동시에 다른 그룹 사람들의 시선도 일제히 강산에게 쏠렸다. 음? 누구신데 여기 들어오신 거죠? 알바트로스의 리더인 고유찬이 강산에게 다가왔다. 그는 동남시에서 제법 유명한 로펌을 운영하는 사람이었다. 멋스럽게 기른 코수염이 인상적인 남자였다. 아, 고유찬 씨 맞으시죠? 반갑습니다. 한번 만나뵙고 싶었는데. 강산은 호들갑스럽게 말을 늘어놓으며 악수를 청했다. 고유찬은 떨떠름한 표정으로 손을 내밀었다. 그런데 누구 소개로 오셨습니까? 이분은 안강산 탐정님이세요. 좀 떨어진 곳에서 칵테일을 마시던 미나가 불쑥 다가와 강산 대신 대답했다. 아, 안강산. 이름은 들어본 적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장도 없이 오시면 곤란한데요. 변호사님이야 어딜 가나 환영받는 분이지만 저 같은 사람은 어디 그런가요? 탐정이라고 하면 다들 남 뒤나 캐고 다니는 사람으로 알지 저처럼 제대로 수사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래도 제 이름을 아신다니 영광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인원이 많지는 않네요. 강산이 대화에 초점을 흐리며 슬쩍 궁금한 것을 물었다. 오늘은 많이 안 오긴 했습니다. 보통은 서른 명 넘게 모이는데 아무래도 백진희 회원 사망권도 있고 해서. 틀린 말은 아니었다. 강산이 미리 조사한 바에 의하면 회원이 총 백 명 정도 되고 한 번 모임을 하면 삼사십 명 정도가 참석한다고 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혹시 회원들 중에 백진희 씨하고 사이가 안 좋았더거나 뭐 그런 사람은 없었나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뒤에서 고유천과 강산의 대화를 듣고 있던 김창수가 그들 사이로 끼어들었다. 김창수는 유명한 과학자이자 대학교수였다. 어떻게 그렇게 단언하시죠? 강산은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의 김창수를 향해 몸을 돌렸다.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교양과 학식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럼 불안당 같은 짓을 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진짜 불안당이면 좀 더 단순하게 죽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제법 명석한 눈야를 가진 사람이 전기를 이용해 교묘하게 벌인 범죄 같은데요. 강산의 말에 김창수의 안면 근육이 꿈틀거렸다. 흠, 이상하네.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진 않은데 왠지 모르게 흥분돼 보여. 단순히 외부인에 대한 적개심은 아닌 것 같은데. 강산은 김창수의 반응이 수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사건은 자연발화일 가능성도 있어요. 어머, 정말이요? 자연발화라는 말에 미나가 톡 끼어들었다. 그렇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연발화의 경우 전신이 불탄다고 알고 있지만 일부만 그렇게 되는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강산이 단정적으로 말하자 저명한 과학자 김창수는 불쾌한 기색을 드러냈다. 왜죠? 자연발화라면 그 장소에서 발화가 일어나 죽음에 이르렀다는 얘기인데 그건 좀 부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백진희씨가 재개발이 예정된 빈 아파트에 갈 일도 없을 뿐더러 스스로 복도에 쪼그리고 앉아있다. 감전이 되었다. 글쎄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누군가의 계획된 범죄입니다. 고의로 백진희씨를 감전사시킨 후 외진 곳에 옮겨놓은 겁니다. 그래도 자연발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아니요. 손끝에 전류 안의 흔적이 보이는 걸로 봐서 자연발화의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손끝이나 발끝에 그런 화상의 흔적이 보인다는 건 인공적인 전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요. 과학자신이 잘 아실 텐데요. 강산의 말에 김창수는 얼굴만 붉힐 뿐 대꾸를 하지 못했다. 강산은 자리를 옮겨 다른 회원들과도 이야기를 나누었다. 연애가 끝나고 강산은 미나를 집까지 데려다주기 위해 함께 자신의 SUV에 올랐다. 미나야, 너 일하는 중에 무슨 술을 그렇게 마시냐? 파티에 갔는데 어떻게 술을 안 마셔요. 그리고 저 안 취했어요. 술 냄새도 안 난다고요. 한번 맡아보실래요? 노 땡큐다. 그 냄새를 내가 왜 맡냐. 뭐 좋은 거라고. 흠, 괜히 심쓸이셔. 저 혼자 술 마셔서 심통나신 거죠? 아이고, 취한 거 맞네, 맞아. 강산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도 미나는 연신 싱글거렸다. 미나, 너 흥이 잔뜩 올랐구나. 좋아하는 칵테일을 실컷 마셔서. 아니요. 실은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얻었거든요. 응? 정말이야? 강산은 급히 길가에 차를 세웠다. 아니, 차를 세울 것까지는... 빨리 말해봐. 강산은 이글이글 타는 듯한 눈으로 미나의 대답을 기다렸다. 그게... 아까 연회장에서 화장실에 갔는데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무슨 얘긴데? 강산은 조바심이 나는 듯했다. 비밀 모임이 있다는 것 같았어요. 뭐? 비밀 모임이라고? 강산의 동공이 놀라움으로 확장되었다. 네. 뭐라고 하더라? 베리... 베리타... 혹시 베리타스? 아, 맞아요. 베리타스. 아세요? 강산은 대답 없이 고개만 강하게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강산은 잠이 오지 않아 냉장고에서 캔맥주 하나를 꺼내 식탁에 앉았다. 베리타스가 알바트로스 회원들의 소모임이었다고? 강산은 베리타스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 베리타스는 꽤 오래전부터 있었던 비밀클럽으로 불가사의한 현상을 연구하거나 숭배하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었다. 한간에서는 그들이 외계인을 숭배한다는 소문도 있었고 심지어 죽은자를 살리는 의식을 행한다는 말까지 돌았다. 하지만 강산조차도 그 실체를 접해본 적은 없었다. 만약 백진이가 베리타스 일원이었다면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 아닐까? 강산은 혼잣말로 중얼거리다 연회장에서 만난 과학자 김창수의 얼굴을 떠올렸다. 뭔가 흥분되고 숨기는 얼굴이었어. 만약 김창수도 베리타스의 회원이라며? 강산은 바로 태상에게 전화를 걸었다. 늦은 밤이었지만 태상은 깨어있었다. 태상아, 지금 어디니? 집이요. 게임하고 있는데 왜요? 뭐 조사할 거 있어요? 아니, 너 혹시 베리타스라고 들어본 적 있니? 베리타스요? 아, 예전에 음모론자 카페에 들어갔다가 들은 적 있어요. 초자연 현상을 탐구하고 이상한 일도 많이 벌이는 집단이라고. 근데 그게 진짜 있어요? 응. 오늘 우연히 실체를 접했다. 태상아,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베리타스 회원들이 활동하는 사이트를 찾아줘야겠다. 하, 오랜만에 실력발휘 좀 해야겠네요. 하지만 언제까지 알아낸다는 보장은 없어요. 꼭꼭 숨어 있을 테니까요. 그렇겠지. 그럼 부탁한다, 태상아. 강산은 전화를 끊고 나서야 잠이 들 수 있었다. 다음 날, 강산은 다시 동남대로 가서 모니카정의 교수실을 찾아갔다. 자주 뵙네요? 그녀는 좀 귀찮은 기색이었다. 짧게 여쭙고 가겠습니다. 혹시 베리타스를 아십니까? 질문을 하면서 강산은 모니카의 표정 변화를 뚫어질 듯 관찰했다. 아니, 처음 듣는데요? 그런데 왜요? 아니요. 그냥 궁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산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한 걸로 봐서 모니카 정도 베리타스 회원일 가능성이 높아 분명 베리타스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강산의 발이 빠르게 움직였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태상이 강산을 맞았다. 오, 태상. 벌써 알아낸 게 있어? 네, 운이 좋았어요. 아무래도 다코앱에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거기서 시작했더니 16시간 만에 찾아냈어요. 회원 명단도 입수했고? 그럼요. 핵심 회원 중에 탐정님이 알만한 사람들도 포함돼 있고요. 강산은 태상이 찾아낸 자료들을 노트북 화면으로 봤다. 하, 여기에 다 있네. 백진이, 모니카 정, 김창수, 그리고 고유찬까지. 가장 최근 모임은 언제였지? 한 달 전이요. 그러니까 4월 3일이요. 4월 3일이면 백진이 사망 추정이라냐? 오, 그러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미나가 대화에 들어왔다. 오케이, 좋았어. 태상아, 이제 그 모임 장소만 알아내면 된다. 헤헤, 이미 확보했죠. 본인들 사이트는 해킹해서 자유로울 거라 생각했는지 모임 장소도 다 적어놨더라고요. 거기가 어디지? 강산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물었다. 동남산 근방에 있는 저택이에요. 여기 주소요. 태상은 강산이 물어볼 걸 예상했는지 주소를 적은 쪽지를 강산에게 건넸다. 좋아, 다 같이 그곳으로 간다. 강산 일행은 서둘러 사무실을 빠져나갔다. 탐장님, 저기 같은데요? 그들이 베리타스 비밀 모임을 여는 저택에 도착한 건 해질 무렵이었다. 아마도 관리인이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베리타스 대화방에서 보니까 서집사라는 사람이 저택에 상주하는 것 같았어요. 모임이 있을 때는 베리타스 수장인 김창수가 서집사한테 미리 연락을 해놓고요. 어쩌죠, 탐장님? 강산과 미나가 눈을 마주하고 고민에 빠져 있는데 대상이 아이디어를 냈다. 탐장님, 제가 개발 중인 앱이 있는데요. 아직 시험 단계이긴 한데 그 앱을 한번 써볼까요? 그게 뭔데? 강산의 눈이 반짝했다. 보이스 스캔 앱이라고 특정인의 목소리를 넣고 문장을 입력하면 그 문장대로 목소리가 나는 거예요. 음, 그래? 네. 그런데 이 앱을 쓰려면 김창수 목소리 파일이 있어야 하는데. 아, 그건 걱정 마. 지난번에 연회장 갔을 때 내가 그 사람들과 대연하는 거 다 녹음해놨으니까 김창수 목소리도 있어. 강산은 김창수의 목소리 파일을 바로 태상에게 보냈다. 태상은 바로 앱을 켜 김창수의 목소리를 연동시킨 후 저택에 전화를 걸었다. 서집사로 추정된 사람이 수화기를 들었다. 태상이 미리 입력해둔 문장의 전송 버튼을 누르자 진짜 김창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서집사, 오늘 모임 있으니까 준비 좀 해놔. 그리고 손님 세 분이 곧 도착할 거야. 귀한 분들이니까 우리 모임하는 방으로 모셔. 손님이요? 지난번 일도 있는데 벌써 괜찮을까요? 서집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상 못한 돌발 질문에 태상이 당황한 듯 강산을 바라보자. 강산이 태상의 손에서 핸드폰을 낚아채 재빨리 문장을 입력했다. 쓸데없는데 신경쓰지 말고 준비나 잘해놔. 네, 알겠습니다. 통화를 마친 강산은 미나, 태상과 함께 저택 앞으로 가 벨을 눌렀다. 잠시 후, 50대 정도로 보이는 중년 여자가 문을 열어주었다. 서집사였다. 검은 불태안경을 쓴 그녀는 몹시 어두운 표정으로 세 사람을 맞았다. 오, 저택이 근사네요. 미나가 너스레를 떨어도 서집사는 아무런 대꾸 없이 1층 회의실로 세 사람을 안내했다. 두터운 문이 달린 커다란 방이었다. 서집사가 나가자마자 강산은 빠르게 방을 살피기 시작했다. 회의실 안에는 철제 원형 테이블과 철제 의자들이 덩그랗게 놓여있고 벽에는 귀괴한 모양의 그림들이 걸려있었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창문조차 달려있지 않았다. 여긴 전부 방음 장치가 돼있네. 밖에서는 전혀 안 들리게.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는 열 수 없는 구조고. 강산이 문과 문고리를 살피며 말했다. 탐장님, 원형 테이블 주변에 의자가 달랑 네 개만 있네요. 대화방 기록을 보면 마지막 모임 참석자가 네 명이었거든. 그랬지. 그런데 테이블이랑 의자가 모두 철제로 보이네. 강산이 의자에 직접 앉아보았다. 흠, 푹신하진 않고 느낌이 별로군. 왜 굳이 철제 의자를 쓸까? 자리에서 일어나던 강산은 무언가 이상한 점을 느낀 듯 의자를 잡고 흔들었다. 어? 의자가 안 움직이네? 고정인가? 태상아, 미나야. 그쪽 의자들도 확인해봐. 미나와 태상도 다른 의자들을 움직여 보았다. 이쪽 의자들은 다 움직이는데요? 그런데 탐장님, 의자 등받이에 뭔가 적혀 있어요. 여기는 J, 저기는 K. 그리고 이쪽엔 스몰 K. 이니셜인가? 탐장님 의자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여긴 B. 아마도 마지막 모임 참석자인 모니카 정, 고유찬, 김창수, 그리고 백진이의 성을 딴 이니셜 같은데. 각자 자신의 의자가 있었던 모양이야. 그런데 왜 백진이가 앉은 의자만 고정되어 있는 걸까?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들 모임의 특이한 관습 같은 건가? 강산은 번뜩 무언가 떠오른 듯 갑자기 몸을 구부려 자신이 앉았던 의자를 힘껏 잡아당겼다. 어? 의자 전체가 고정된 게 아니라 다리 하나만 바닥에 붙어있잖아. 미나와 태상이 의심스럽다는 듯 강산에게 다가왔다. 이상하다. 강산이 강한 힘으로 의자를 쑥 뽑아버리자 바닥에 고정돼 있던 의자 다리 끝에서 전선이 붙어나왔다. 전선은 바닥을 뚫고 지하로 이어져 있었다. 강산은 용수철처럼 밖으로 뛰어나갔고 미나와 태상도 그의 뒤를 따랐다. 강산과 미나, 태상은 회의실 바로 아래에 있는 지하실로 내려갔다. 지하실 천장에는 회의실 바닥으로 통하는 구멍이 나있었고 의자와 연결된 전선이 그 구멍을 통해 지하실 바닥에 소형 발전기까지 연결돼 있었다. 역시 누군가가 계획적으로 타살한 거야. 도대체 왜? 강산의 눈이 빠르게 움직였다. 강산 일행이 다시 1층으로 올라가니 서집사가 팔짱을 낀 채 회의실 앞에 서있었다. 뭐 하시는 겁니까? 멋대로 돌아다니고 회장님한테 연락하겠습니다. 서집사가 얇은 입술을 바르르 떨며 배섭게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뭔지 모를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눈치 빠른 강산은 그것을 놓치지 않고 바로 치고 들어갔다. 저는 탐정 안강산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난 거 다 알고 왔습니다. 저택 관리인이니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겠죠. 서집사의 눈빛이 요동쳤다. 기회를 잡은 강산은 서집사를 더욱 몰아쳤다. 제 직감으로는 당신은 이번 사건과 큰 관련이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수사에 협조를 안 하면 공범으로 몰릴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어차피 경찰이 오면 조사를 받으셔야 하고요. 그러니 잘못한 일이 없다면 다 털어놓으시죠. 만약 진술을 거부하면 저도 당신을 의심할 수밖에 없고 경찰에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집사는 땀 때문에 미끄러져 내리는 뿔태안경을 콧등으로 밀어올렸다. 하... 그건 그냥 사고였는데... 서집사는 불안한 듯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강산은 미나 태상을 거실로 보내고 서집사와 단둘이 회의실로 들어갔다. 자, 이제 안심하시고 그날 일을 말씀해 보시죠. 서집사는 원망어린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다 천천히 입을 뗐다. 실은 그날 저녁에 저택에 난리가 났었어요. 어떻게요? 그날 이 회의실에서 네 분이 모임을 하셨는데 중간에 갑자기 전기가 나갔어요. 저택 전체가요. 제가 전기암을 손본 뒤에 다시 전기가 들어왔는데 그때 백진희 회원님이 쓰러져 계셨어요.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요. 그래서 같이 계셨던 세 분이 급히 회의를 하셨고 새벽쯤에 백진희 회원님을 차에 싣고 저택을 떠났어요. 그러고 나서 며칠 뒤에 저는 뉴스로 백진희 회원님이 동남시안 재개발 아파트에 버려진 걸 알았고요. 그때 일이 좀 이상하게 돌아간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경찰에 신고하기는 좀... 제 근무 조건에 비밀 서약이라는 게 있어서요. 이해합니다. 이 댁에 소속되어 일하는 분이니 쉽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는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게 일반적인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요? 사고사였다면 문제될 게 없을 텐데요. 서집사는 안경을 너머로 눈을 굴리며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 아, 신고 얘기가 나오긴 했는데 김창수 회장님이 극구 반대하셨어요. 신고를 하면 모임의 실체가 드러날 거라고. 김창수라면 과학자이신? 네. 평소엔 강압적인 분이 아니셨는데 그날은 큰 소리도 좀 내시고 물론 본인 저택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강산은 알바트로스 모임에 갔을 때 유독 적대적이었던 김창수를 떠올렸다. 흠, 이거 냄새가 진하게 나는구만. 다음날 강산은 김창수의 연구실로 찾아갔다. 그는 천체물리학 분야의 권위자로 대학 내에 제법 규모가 큰 연구실을 갖고 있었다. 강산은 회의 중이라는 말을 듣고 연구실학 복도에서 한참이나 기다린 끝에 그를 만날 수 있었다. 흠, 지난번에 본 분이구만. 그런데 아직도 백진희 교수 사건 쫓아다니십니까? 김창수는 비아냥대는 말투였다. 아, 네. 제가 하는 일이 그런 거니까요. 그런데 베리타스 수장이시더군요. 강산이 직접적으로 묻자 김창수는 움찔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가까스로 여유를 찾은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반응했다. 그건 그냥 알바트로스의 소모임일 뿐입니다. 흠, 알바트로스가 베리타스 회원들을 모으기 위한 창구 아니고요? 아무튼 그런 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왜 당신과 일행들이 백진희 씨 사체를 아파트 복도에 유기했냐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김창수는 화가 난 듯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앉으시죠, 김창수 씨. 다 알고 왔습니다. 당신 저택 서집사에게 다 들었으니까요. 강산의 말에 김창수는 털썩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한참이나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다 무겁게 입을 열었다. 그건 사고였습니다. 우린 평소처럼 지구를 지배하는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를 하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정기가 나가면서 백진희 교수가 죽은 겁니다. 그것뿐이에요. 허, 그래요? 당신은 과학자입니다. 백진희 씨가 전기에 감전되어 죽은 것은 아셨을 거고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설마, 자연 발어라고 여기진 않으셨겠죠? 김창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강산의 말을 부정하는 건지 아니면 자신이 했던 말을 부정하는 건지 헷갈렸다. 그 사고는 덮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백진희 교수의 죽음으로 비밀 모임이 알려지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났을 겁니다. 우리 베리타스 회원들은 모두 사회적으로 높은 주의를 가진 합리적이고 논리적이라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모임에서는 심령 연구도 하고 외계 생명체에 대한 논의도 합니다. 영혼을 부르는 의식도 거행하고요. 만약 우리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알려지면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어요. 우린 그 누구보다도 전문가로 살아온 사람들이니까요. 그래도 그렇지. 사체유기는 죄입니다. 아시죠? 강산의 말에 김창수는 고개를 떨고 왔다. 좋습니다. 그럼 김창수 씨는 회의실 의자와 지하실의 발전기에 전선이 연결되어 있었다는 걸 모르고 계셨다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전 전혀 몰랐습니다. 백진희 교수가 누구한테 원한 살 사람도 아닌데 대체 누가 그런 짓을... 김창수는 정말 모르겠다는 표정을 지어보였지만 미세하게 미간이 흔들렸다.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심증은 있으나 증거가 없으니 강산은 일단 물러날 수밖에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미나, 태상과 마주한 강산은 막바지 작업을 진행했다. 태상아, 김창수 박사 사건 전후 행적 조사해줘. 미나는 김창수 주변 인물 좀 찾아보고... 강산은 두 사람에게 일을 분담시키고 사무실 창가로 가 밖을 내다봤다. 한층 더워진 날씨에 옷차림이 가벼워진 행인들이 평화롭게 거리를 오가고 있었다. 대학 교수가 감전사로 죽었다. 누군가가 지하실에 전기장치를 해 바닥을 통해 1층 회의실 철제의자에 연결시켰다. 의자에는 회원들의 이니셜이 각각 적혀 있었으니 누가 어느 자리에 앉을지 알고 계획했음에 틀림없다. 지금으로는 김창수가 그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범행 동기가 없다. 김창수가 아니라면 고유찬 회장과 모니카정도 용의선상에 오른다. 하지만 사건 당일 백진희의 사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강산이 연구실에 찾아갔을 때 모습으로 봐서는 김창수가 가장 유력한 용의자였다. 강산이 여전히 창밖을 내다보며 추리를 이어가는데 미나의 목소리가 귀를 파고 들어왔다. 어? 탐정님! 김창수 박사하고 김지훈 부자관계인데요? 김지훈? 강산은 김지훈이라는 이름을 떠올리며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다. 백진희 교수와 우정 운운했던 그 친구? 강산은 갑자기 머리가 띵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는 급히 태상에게 다가갔다. 태상아, 김지훈 통신기록 확인할 수 있지? 네, 바로 찾아볼게요. 강산은 초조하게 사무실 서성거리며 태상의 작업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오랜 기다림 끝에 마침내 태상이 작업을 마쳤다. 탐정님, 김지훈 이 친구 백진희를 협박까지 했는데요? 만나달라고요. 그렇지. 그럼 분명 김지훈이가 저택에 몰래 숨어들어가서 일을 벌였을 거야. CCTV 확보해야겠다, 태상아. 강산은 회심에 미소를 지었다. 다음날, 강산은 김지훈을 만나기 위해 동남대를 방문했다. 지훈 선배요? 아까 저기 잔디에 있었는데? 강산은 같은 과학생의 도움으로 김지훈이 있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냈다. 김지훈 씨, 동남산 아래 저택에 가신 적 있죠? 잔디밭에 누워 발을 까딱거리고 있던 김지훈의 얼굴 위로 강산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김지훈은 눈을 찌푸리며 강산을 올려다보았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오피스텔 찾아갔을 때 책장에 전교 관련 책이 꽤 많더라고요. 영어과 학생이 왜 그렇게 전교에 관심이 많은가 했더니 백진희 씨를 죽일 계획을 세우려고 공부했던 거군요. 안 그렇습니까? 내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김지훈은 고개를 옆으로 돌리고 강산을 외면한 척하더니 갑자기 발로 강산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런! 방심했던 강산은 잔디밭에 쓰러졌고, 그 틈에 김지훈은 정문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거기 있어! 강산이 빠르게 따라붙었지만 김지훈을 따라잡기는 무리였다. 거기 살아니까! 소리를 지르며 있는 힘을 다해 달렸지만 두 사람의 간격은 점점 벌어졌다. 저 녀석, 다행히 정문으로 가는구만. 강산은 믿는 구석이 있는지 갑자기 뛰는 것을 멈추고 정문을 향해 유유히 걸어갔다. 정문으로 내달리던 김지훈은 왠 가녀린 여자가 자신의 앞을 막아서는 것을 발견했다. 미나였다. 비켜! 미나를 우습게 본 김지훈은 그대로 밀치고 지나가려 했다. 하지만 그대로 보낼 미나가 아니었다. 미나는 그의 왼팔 옷소매를 자신 쪽으로 잡아당기고, 동시에 오른발로 김지훈의 다리를 걸었다. 흐! 그는 대구르르 바닥을 뒹굴었다. 김지훈! 어딜 도망가려고! 미나가 그를 완전히 제압하려고 다가서자, 김지훈은 벌떡 자리에서 일어나 미나에게 주먹을 날렸다. 권투를 배웠는지 원투 스트레이트가 슉슉 미나의 얼굴 쪽으로 들어왔다. 미나는 날아오는 주먹을 가볍게 흘려보내고, 오른주먹으로 그의 복부를 가격했다. 허! 정확하게 명치를 얻어맞은 그는 짧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가 떨어졌다. 그때 마침 강산이 도착했다. 강산은 미나에게 시익, 미소를 보내고는 김지훈을 내려다보았다. 왜 죽였어? 날 만나주지 않았어. 내가 너무 어리다는 이유로 내가 그렇게 정성을 들였는데 나한테 어떡해. 그래도 사랑하니까 보내주려고, 잊으려고 했어. 그런데 어이없게도 내 동기인 조교녀석과 만나는 걸 보고 말았어. 그때 난 그 여자를 죽여야겠다고 결심했어. 김지훈은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를 괴성을 질렀다. 강산은 어이없다는 듯 김지훈을 내려다보다가 그의 얼굴 앞에 바짝 자신의 얼굴을 가져갔다. 강산은 먼지라도 묻은 듯 탁탁 손을 털며 일어나 동남경찰서에 연락을 했다. 재건축 아파트 사체유기 살인사건 주범 잡았습니다. 동남대 앞입니다. 잠시 후 경찰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달려왔다. 김지훈이 잡히면서 동남시 언론은 연일 김지훈과 그의 아버지 김창수 그리고 베리타스 회원들에 관한 기사를 쏟아냈다. 뉴스보도가 조금 시들해질 무렵 강산과 민아, 태상은 조촐한 회식을 즐겼다. 오, 탐정님! 간만에 돼지갈비 좋은데요? 소주가 쪽쪽 들어가요. 그렇잖아도 악자지껄한 고깃집에서 민아가 한껏 소리를 높여 말했다. 그러게, 나도 오늘 잘 들어가네. 그런데 탐정님, 이렇게 되면 김지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감옥에 가는 건가요? 태상이 마냥 흥에 겨운 강산, 민아와 달리 심각한 표정으로 물었다. 아마도 그렇겠지. 김지훈은 살인이고 그날 모였던 베리타스 회원들은 사체유기라는 중범죄를 저질렀으니까. 물론 재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라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실형은 받겠지. 그러길 바래요. 김지훈은 정말 집요한 사람 같아요. 평소에 아버지와 극도로 사이가 안 좋았다고 하던데 백진희를 죽이기 위해 얼굴도 안 보고 지내던 아버지를 이용해 비밀모임 정보를 캐내고 정기관련 공부까지 해가면서 저택에 몰래 숨어들어서 정기장치를 설치해 완전 범죄를 꿈꾸고 게다가 일을 저지른 뒤에 자기 아버지하고 베리타스 회원들이 우왕좌왕하는 것까지 지켜보고 저택을 빠져나갔다잖아. 그런데 그 김창수 박사 정말 아들의 범죄를 몰랐을까요? 강산은 훅 한숨을 내쉬었다. 내 생각에는 알았을 것 같은데 심증일 뿐이지.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몰랐다고 하면 증명할 길이 별로 없거든. 그나마 다행인 건 그가 사체유기를 주도했기 때문에 법의 처벌을 받게 될 거라는 사실이지. 어쨌든 이번 사건 무척 까다로웠는데 잘 해결돼서 기뻐요. 오늘은 맘껏 즐겨도 되는 거죠, 탐정님? 당연하지. 미나 대상이 모두 고생 많았다. 특히 미나의 불꽃같은 주먹은 멀리서 봐도 예술이더라. 감사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건배할까요? 범죄 없는 동남시를 위해 정의로운 동남시를 위해 모두를 위해 시끄러운 돼지갈비집에 세 사람의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다. 오늘은 아마도 세 사람의 이야기꽃이 밤새 이어질 것만 같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